요즘 같은 시기 때문에 노래가 어울려 아 진짜? 아까 조기 술르고 묶어 낙제하게 들려주고 아 불려라 너무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번 들려주고 몰라? 선생님 어디서? 아 진짜 새끼야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웃겨 아유 진짜 많으신 분들하고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좋고 아는데 그쪽으로 몸통 쓰는데 그곳에 다 인사한다는 그곳에 이제는 이곳에 제발 그곳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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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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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